안녕하세요 다둥이차이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산타페 더 프라임 2.2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이 차 1,990만원에 들고 있거든요 요거 용도이력도 없고요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에요 보시죠 범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핸더도 기스도 없이 깔끔합니다 타이어도 한 60% 살아있고 휠 상태 역시 굉장히 양호하고요 문짝에도 앞문짝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이드미러도 기스 하나 없어요 아 이감색까지 참 좋다 요기 요거 요거 공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네 키가 안 나네요 뒷문짝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뒷핸더도 깨끗합니다 아우 뒤에 타이어는 좀 많이 살아있네요 뒤에 타이어는 70% 정도 살아있고 휠도 깨끗합니다 펌퍼도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해요 역시 이 용도이력이 없는 차량이라 그런지 이런 트림 이런 데가 엄청 깨끗해요 요거 요거 썬루프 아니 썬루프인데 썬팅이 까진 게 없죠 썬팅 까진 것도 없고 이거 5인승이네요 5인승 산타페터 프라임 5인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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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타이어도 아 역시 살아있고 휠도 70% 정도 되보이죠 뒷문짝 깨끗합니다 앞에 또한 깨끗하고 이쪽 사이드미러도 뭐 하나 깨지고 이런 곳이 없어요 펜다도 깨끗하고 앞 타이어 60% 정도 이거는 휠 넷짝이 다 깨끗하네요 되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용도 없는 차량을 찾는 이유가 있죠 용도력이 없는 차량 실내 한번 봐봐 실내는 더 깨끗합니다 어우 키도 두 개가 있네요 두 개씩이나 17인식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버튼 시동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순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프로토 에어컨이 달려 있죠 프로토 에어컨 요쪽에 양쪽 통풍이 달려 있습니다 요 자체만으로도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차량인 걸 볼 수 있죠 오토 홀드 전자 바킹까지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시트 또한 굉장히 깔끔하죠 17년 3년 지난 인데도 여기 보시면은 뭐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A급 정도 돼 보입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달려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요 안에 천정도 굉장히 깨끗해져요 보시다시피 넓다 SUV를 타는 이유가 있네요 굉장히 넓네요 가죽 상태도 이제 3년밖에 안 돼서 하나 흠잡을 데가 없네요 A급이야 A급 진짜 A급 뒷자리 여기 열선이 있어요 커튼도 이렇게 달려주고 햇빛 가리게 달려주세요 자 이렇게 실내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이 영상으로 모든 걸 담아낼 순 없지만 최대한 이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17년 산타페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참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가격도 착해요 1990만원입니다 1990만원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식 산타페 더 프라임 2.2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거든요 이 차 G색 키로수 5만키로밖에 안 됐습니다 5만키로 된 이 차량 옵션도 여러가지 옵션이 많이 달려있죠 이 차량 제가 199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빠르게 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